오늘 헤르메스 스타기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좀 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일단 뭐 관련했을 때 개빌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빠른 순환매가 많이 돌았는데 그중에서도 좀 지수의 상단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상단이 어느 정도 좀 막혀있다 보니까 중소형 쪽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더 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주요 섹터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이다 보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2차 전지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면에서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좋긴 합니다. 2차 전지는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좀 수혜를 받긴 하지만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내일 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곡물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누보를 비롯해서 곡물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결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 장이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장에서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실상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난해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부터 그때 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향했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가격이 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두 달 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G7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지금 또 다른 강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흑해 곡물 협정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 그 연장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5월 때처럼 연장을 하더라도 우리 곡물 수출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 사실상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슈로 보게 된다면 곡물 쪽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번 주에 봐야 할 것들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반도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는데 저번 주에는 후공정 그러니까 HBM 쪽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면 오늘 장에서는 전공정이라든지 혹은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키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사실 HBM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분들의 흐름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의 딱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HBM 쪽이 아닌가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시장 성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계속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쪽은 HBM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23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미 2분기 실적, 호실적,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훨씬 더 자신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AI 쪽이라든지 HBM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더라도 관련했을 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나 TSMC나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의 장 시작할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걸 좀 보세요 저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좀 많이들 아실 기업입니다 반도체 세정 기업인데, 장비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전공정에도 들어가고 있고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고민을 하실 때 그냥 이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다 우리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할 때 짬짜면을 선택하는 것처럼 제우스도 좀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라는 게 턴을 하게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관련했을 때 HBM 쪽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본딩이라든지 TSV인데 TSV 자체가 좀 높게 쌓아 올려서 좀 구멍을 뚫는 건데 구멍을 뚫다 보면은 불순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 진행하게 되면서 불순물 없애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보게 됐을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각이라든지 이런 쪽이었지만 세정 공정도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세정 공정이 중요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HBM이라든지 미세화 공정이 진행하게 되면서 보다 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점에서 제우스의 장비가 수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로봇을 유통하다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로봇 섹터 주가 위치가 좀 낮고 그런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로봇 섹터 쪽에서의 수급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우스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체크해 볼까요?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시초과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로 접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만 2천 6백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9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우스 내일 시초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시훈 팀장과 함께 내일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